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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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적으로 어디에 앉아야 돼요? 여기 앉아야 돼요? 다리를 어디 져요? 일단 봤는데. 나도 두 손으로 봤는데. 아메리카치노 조센치, 미용진노 조센치, 한삼노 조센치,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다시는 그 여인이었습니다. 다시는 내 앞에서 인내심을 이겨지다. 이제 나으리가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나쁜 마음은 싫거든. 나중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